세일 기술 향상을 위한 다섯 가지 비밀,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진화심리학과 뇌과학의 원리를 활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 연결 형성입니다. 사람들은 논리적 이유보다는 감정에 기반해서 구매 결정을 내립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우리는 감정을 통해 더 강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제품에 대해서 느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감정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제품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신뢰구축입니다. 신뢰는 모든 거래의 핵심이죠. 뇌과학적으로 신뢰가 형성될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돼서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세일즈에서는 정직하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고객의 필요와 우려를 경청함으로써 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치 제시입니다.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객이 제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점, 즉 이 제품이 내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제품의 기능을 나열하는 대신 그 기능이 고객의 일상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네 번째, 공감 능력 강화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화적으로 인간은 공감 능력을 통해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는 협력과 신뢰를 높입니다. 세일즈에서는 고객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유연한 대응력 모든 고객은 다르며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일즈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객의 특정한 필요와 선호에 맞춰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종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하우는 고객과의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합니다. 세일즈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 이상으로 고객과의 신뢰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화 심리학과 뇌과학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성공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